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 많은 문제가 생기죠? 기억이 못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말할 때마다 긴장하는 등 외국어를 얘기할 때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원어미에게 소명을 해야 할지 이 영상을 다 담겨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반복적으로 따라 읽으면 됩니다. 나중에 원로민 만날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워멘 샌자이 칼슈바 워종시 지 부주 워종시 지 부주 나는 항상 기억 못한다 종시 자주 한상 지 부주 지 부주 기억이 안 된다 기억하지 못한다 나 쬐슴마 라이저 나 쬐슴마 라이저 아니면 네 쬐슴마 라이저 네 쬐슴마 라이저 그거 뭐지? 뭐지? 그거 뭐라고 하죠? 뭐였더라? 나 이 발음은 네 얘기해도 돼요? 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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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저는 어깃족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나 쬐슴마 라이저 자 쬐슴마 라이저 자 쬐슴마 라이저 자 쬐슴마 라이저 자 쬐슴마 라이저 뭐지? 그 말 뭐지? 그 뭐였더라? 배워본 적이 있다. 밍밍 슈웨 거다 분명히 배우는데? 생각이 안 날 때 말하시면 돼요. 워 파잉 주언마 워 파잉 주언마 내 발음이 정확해? 파잉 파잉 발음 파이 단어 파 얘기할 때 F 발음 포 포 포 입술 조금 물어주세요. 약간 물어주세요. 포 포 아니고 포 도 아니요. 파잉 아니에요? 파잉로 해주세요. 파 파잉 주언 주언 정확하다 맞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경우에는 주언과 또이 바구서도 돼요. 근데 정쟁이 말이 맞다면 주언 라고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 타쇼하다 헌 주언 타쇼하다 헌 주언 그 말이 맞아요. 이때 도이 얘기하면 안 돼요. 주언 라고 얘기해주세요. 워 데 셍뎬 도이 뭐? 워 데 셍뎬 도이 뭐? 제 송조가 맞습니까? 셍뎬 셍뎬 송조 도이 여기 여기 줌 파구서도 괜찮아요. 라베 isho t Market Estabe lo 나는 알아듣는데 말을 못한다. 听懂, 알아듣다. 说不出来,说不出来. 말을 꺼내기 어렵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说不出来, 해주세요. 不能说는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这个用中文怎么说? 这个用中文怎么说? 이건 중국말로 뭐라고 해요? 这个,这个 얘기해도 되고 대부분文童민 발음이这个,这个,这个예요. 你说得太快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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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말리 바른다. 我每天都会背几个单词. 我每天都会背几个单词. 저는 매일 터노 묘게시 위워요. 单词,单词, 터노. 背,背, 왜 우다. 背,背不下来. 背不下来. 안 외워줘요. 一说汉语,就口吃. 一说汉语,就口吃. 중국어로 하면 말을 터듬는다. 口吃, 터듬다. 이, 저, 뭐 뭐 하기만 하면, 뭐 뭐 하다. 뭐 뭐 하자 마자. 一说汉语,就紧张. 一说汉语,就紧张. 중국어로 하면 긴장 터듬다. 我和中国人对话的机会很少. 我和中国人对话的机会很少. 나는 중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적다. 机会,机会, 기회. 我听리,口语还行,就是越读很差. 我听리,口语还行,就是越读很差. 나는 말하기 특히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읽기는 아주 못한다. 还行, 괜찮다. 그냥 그래,很差, 아주 못한다. 싫어기 없다. 我基本不写汉字. 我基本不写汉字. 나는 한자를 거의 쓰지 않는다. 基本,基本, 기본, 거의. 我没参加过任何考试. 我没参加过任何考试. 나는 어떤 시험都 본 적이 없다. 참가考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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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부탁다. 참을 참가하다. 任何,任何, 어떤 한 모든. 참가考试. 참가考试. 语法不对的话, 说不了 장句子. 语法不对的话, 说不了 장句子. 문 보 비트리명, 听 문장를 말할 할 수 없다. 문 보, 语法, 语法. 참가考试. 참가. 참가. 긴 문장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좀 비교할게요 말할 수 없다 실력이 없다 말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不能说는 말하면 안 돼요 잘 못 듣는 건가? 错 결과 보여요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뭐뭐 잘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잘 못해봤어요 말 들었어요 제가 잘 못해 드렸어요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잘 못해봤어요 제가 잘 못해봤어요 제가 잘 못해봤어요 제가 잘 못해봤어요 능再说一遍吗 능再说一遍吗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你们是怎么学的 너희들이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과거형이에요 怎么学了 아니에요 怎么学的的 해주세요 我的汉语没什么进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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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进步 进步 有进步 进步가 있다 没有进步 进步가 없다 没什么 可以 없다는 뜻이에요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没什么钱 돈可以 없다 没什么时间 시간可以 없다 我的汉语原地踏步 我的汉语原地踏步 我的汉语退步了很多 我的汉语退步了很多 那이 중국어는 많이退步했다 退步 退步 退步하다 不常说的话就忘了 不常说的话就忘了 我的汉语有韩国口音 我的汉语有韩国口音 汉语肯定 汉语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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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잘 따라 읽으셨어요 마음이 드는 문장 있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下次再见 감사합니다